좋아요, 구독! 오늘의 핫 테마는 음식료 테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내 과자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산 과자료 수출액은 4억 9,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내 첫 1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K-푸드 수출액 또한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 라면은 매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한 8억 달러가량이 팔려나갔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즉석밥,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하며 주요 품목 중 가장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식료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운 제과입니다. 오늘 국내 과자 수출액이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크라운 제과는 4.9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올해 8월까지의 과자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가운데 오늘장에서 3.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음식료 테마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크라운 제과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특별하게 이슈가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올랐다는 거에 지금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추후에 계속 봐도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21일에서 그때 21일에 해가지고 스트리트 데이터가 나왔어요. 스트리트 데이터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사실 오늘 많은 경제방송이나 다른 방송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치 전고체 상승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사실 저는 오늘 음식료를 가지고 온 거는 저는 트렌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깊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식료에서도 예전에는 라면에서의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인 바로 과자 쪽에서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지금 보시면 해외 쪽 사람들이 꼬북칩이거든요. 꼬북칩을 이제 같이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른 과자들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지금 제가 좀 중요하게 보냐면 저는 B2B 사업이 있고 B2C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거래지만 B2C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B2C는요. 사실 얼마나 어떻게 더 상승할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B2C에 대한 성장을 보고서 이제 과자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을 말하는 것보다 좀 이게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과자 가져왔는데 여기에 뒷받침 되는 건 당연히 바로 실적이겠죠. 수출액이 벌써 올해 1조에 육박할 것이다. 그래서 현지 맞춤형 제품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 8월 과자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입맛과 취향을 저격한 현지화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K-POP 스타들도 같이 K-POP이나 K-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녹아들면서 이런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우리가 삐끼빼끼춤인가요?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보면은 다 챌린지잖아요. 그렇죠? 이 챌린지인데 이 바로 힙 트레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전통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죠. 약과나 사실 이런 것들도 같이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만큼 힙 트레디션이나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돌이 또 이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좀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챌린지 꼬북치를 먹는다거나 새우깡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트렌드가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그 문화가 돈이 되는 게 바로 이 과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라운제가 보겠습니다. 크라운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산도 산도라고 이상한데 탕궁 샌드 그다음에 워터와플 쿠쿠다스 잘 깨지는 쿠쿠다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크라운제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아산 공장을 또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팔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을 통해 가지고 매출액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신공장 아산 아산 공장 신공장을 했는데 한 2400억 원 기존보다 한 두 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면 아마 해외 쪽에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를 보면 조금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면 요 구간 바닷건에서 기술적 반등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약간의 매집이란 부분들도 체크되고 있으니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라운제가 같은 거를 매수할 때는 요 부분들 내일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요. 저는 요 구간 요 양봉 그 위에서 만약에 시가가 형성됐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 선을 윗고리를 잡아먹으면서 반등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그냥 나오지는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크라운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한번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주식을 할 때 일상의 트렌드를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음식료 테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로 인해서 향후에 더 많이 만들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내일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체크해보시고 매수 한번 진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식료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오리온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꼬북칩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에 또 나섰던데 오리온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걸릴까요 오리온은 제가 가장 음식료 섹터에서 지금 과자 섹터에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인데요. 지금 뭐 정의에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고 꼬북칩도 있고 최근에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리온은요.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지금 보시면 9개 종류의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약 천억 원 정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의 공장들이 가장 많아요. 중국의 4개 러시아의 3개 또 베트남 2개 총 9곳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꼬북칩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고 외국인들도 좋아하는데 이 꼬북칩에서 미국 생산 공장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해외 쪽을 봤을 때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쪽에서 각각 맡고 있는 오리온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엿들도 지금 옛날 과자나 이런 것들도 힙 트래디션이라고 생각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힙 트래디션 여기 일종으로 누룽지나 땅콩 광장까지도 팔리면서 이런 챌린지까지도 된다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챌린지에 주목을 하냐면 제가 강조하는 종목 중에 VT가 있지 않습니까 VT도 마찬가지로 따끔따끔하거든요. 바르면 그런데 그것도 챌린지도 생겨가면서 계속해서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마찬가지로 오리온의 옛날 과자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한번 유튜브에 쳐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오리온을 처음 접근했을 때는 리가켄바이오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분 95.15%를 보유한 중국 지주회사 펜오리온이 있어요. 그런데 펜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 지분을 무려 25.5%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리가켄바이오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에 투자한 금액이 약 5천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한 따블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주가의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때 리가켄바이오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락을 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과연 오리온이 즉 음식료 하는 업체가 바이오 이거랑 연계될 수 있을까? 괜히 5천억이라는 돈을 버리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주가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시작에서 잘못 봤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저는 이제 슬슬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까지는 야 오리온 살 바에는 그냥 리가켄바이오 사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리가켄바이오가 신고가 신고가로 가면서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오리온보다 시청이 더 커 커 커 커 커 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리온 오리온이 이제 해외 쪽으로도 잘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오리온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리온 여러분들 이제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